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선호 속에 2015, 2016 지구총대에 나타낸 최경호 라이언입니다. 온 천지가 거드러지게 핀 꽃들의 희망으로 오감이 즐거운 때 이 순간을 기여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아예 여러분, 제가 지금 2장에서 지도력 교육으로 분주했던 지난 1년간의 시간을 뒤로하고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는 것은 여러분께서 저에게 기대하는 지도자의 역할과 막중하게 구입한 책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금액이 저는 역대 선배 측민들의 훌륭한 업적을 계속 발전시킨 것은 잠시 위보를 하고 오로지 인천지구의 심판 과제인 클럽의 화성화와 양진의 회원 합충에만 전념을 하겠습니다. 이 두 과제를 여러분과 함께 엉킨 실타래 풀듯 하나하나 하쳐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소통과 화학의 시즌이나 날짐을 되어 멋진 인천지구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여러분의 격려와 업무는 자부심과 통지를 갖고 신명나게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뛸 때 가슴이 뛰는 열정의 총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임천지구의 전통과 여계를 빛내는 아름다운 동행을 같이 만들어봅시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건수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십시오.